팔씨름 선수 백성열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팔씨름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나는 어디가서 팔씨름이 지기 싫다 혹은 제대로 내가 좀 팔씨름을 배우고 싶은데 나이라든지 기타 예전에 부상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그런 분들 안 다치고 제대로 팔씨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면 3월 말이니까 올 여름에는 주변의 분들이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완주를 목표로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이니까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모두 안 다치고 즐겁고 재미있게 팔씨름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백성열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말 와이프한테 혼날 때 한 거 하고 왔다고 집안 일 다 하고 빨래 대고 서고진 하고 끝나고 와서 마사지 해준다고 하고 달려왔습니다 아, 뭐야 어, 뭐야 이렇게 하면 겁나 깊게 너무 쓴데요?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또 이제 운영의 싸움 원래 사이드가 약점이었는데 그래서 사이드분들 하면 매목돼서 한번 대회식으로 해봐도 돼 대회식으로 치는 거지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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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야 아직 팔 다가가 안 됐어 당겨서 엄지 라이를 올라타서 누르려고 그러면 스프레이 꼬예 기준은 안 눌려요 꼬집어 돌려내야 돼 이렇게 해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하나의 기준 잘못하는 건 하나의 기준 하나, 둘, 셋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쯤이 kayak